구약성경 1060쪽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미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여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는 이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 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미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녀며 그들은 노트와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 또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계속되는 거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결정적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또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경고하셨는가 1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 백성에게 옛날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적 길을 바라보면 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되죠 또한 이 선한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던 백성을 향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또 진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옛적 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길대로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 심령이 참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대답을 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대답합니다 또 1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파수꾼은 선지자죠 특별히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옛적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겠노라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옵니다 시바가 아주 먼 곳이죠 시바의 여왕 아시죠?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옵니다 더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그 번제를 받지 않겠다 그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 앞에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두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곳을 더 볼까요? 2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같은 말씀이죠? 옛적 길을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종교적인 그런 제사에 대해서 내가 그것 받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경고하셨다는 거죠 27절에서도 이 백성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살피게 하셨는데 이것 이렇게 하여도 이 백성이 심히 반역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는 이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 은을 이렇게 정제하려면 은 원석을 이렇게 뜨거운 불에 이 풀묻불에 녹이게 되는데 그때의 거기에 남아있는 납까지 잘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을 재련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냥 갖다 버리게 되는 내버린 은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거부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북방에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아주 참혹하게 잔인하게 멸망시키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거부했던 옛적 길로 가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망대와 요세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셨지만 심히 반역하여 아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주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잃지 않고 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정말 순종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리로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짐짓 무시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주님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또 굳어져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또 알면서도 주님 완고하게 거부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그런 회개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